뒤돌아보지 않는다 자, 그냥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미치겠어요 뒤돌아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렛츠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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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이번에 해볼 게임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스팀 신작 공포 게임입니다 뜻만 보면은 돌아가는 길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본어로 동일한 발음으로 좋아하는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대요 카이리미치 어린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여정을 담은 공포 게임이라고 하는데 깜놀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실제하는 인물 아아아 경고문 개빨리 지나가요 어? 뭐야? 시, 시작부터? 다들 빠르기도 하네 뭘 그리 서두르는 걸까 아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나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오늘 경고문 개빨리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돌아보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거기까지 가르쳐 bon 좋았을텐데 안된다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경이 쓰이는걸 뒤돌아보고 싶어 아주 살짝만 뒤를 돌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어? 뭐야? 와씨 니가 제일 위험하게 생겼어 지금 어 얘 약간 그 유희왕에 있는 그 이상한 표정짓는 애랑 좀 닮지 않았어 표정이 아까 들은 이야기 잊어버린건 아니지? 물론 안 잊어버렸어 하지만 완전히 방심했네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면 무심코 돌아볼 것만 같아 아니 뭐 약간 호기심이 생겨서 뒤돌아보면 어떻게 될지 시험삼아 성보? 그건 또 뭔데? 맞다 그랬지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느라 잊고 있었어 애가 생긴거에 비해서 굉장히 친절한걸? 지는건 싫지만 허겁지겁 달려가고 싶진 않네 지금부터 서두른다고 뭐가 나아지는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냥 느긋하게 걸어가야겠다 나아간다 살펴보기 산길 길고 긴 산길이 저쪽으로 쭉 이어져있다 어 아 내가 마우스로 뭘 가리키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기에 현 상태가 나오는거 같애요 살펴보기 풀과 나무 산길 풀과 나무 나무가 가득하고 풀도 빽빽히 자라있다 뒤돌아보기 뭐 이런거 없네 나아간다 뭐야 이게? 시작부터? 뭔가 떨어져있어 뒤돌아보지 않는다 오 오오오오오 어어 아니 너무 궁금한데? 근데 그럼 게임 오버가 되겠지? 제롬치 자쿠 뭐라시는 거예요 허엌 방금 그 소리는 대체 뭐지? 분명 내가 맨 끝일텐데 뭔가 떨어져 있어 나무가 가득하고 풀도 빽빽이 자라 있다 그냥 가면 되는건가 으아 이거 뭐야 나 뒤돌아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와 아씨 그림체가 괴이해가지고 아 깜짝이야 뭔가 떨어져있어 누가 마네킹 옮기다가 다 떨권나 얜 또 뭐야 이쪽을 보고 있어 여자애가 나를 부르고 있네 어쩐지 무서워 뒤돌아보지 않는다 자 그냥 한번 뒤돌아 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미치겠어요 뒤돌아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렛츠고 아이씨 놀라라 아이씨 놀라라 와아씨 그림책 개살벌하게 생겼네 진짜 이어하기 이건 뭐지? 이거 아까 그 큐티인가? 어 그런가보다 뒤돌아보자 렛츠고 뭐야 귀엽네 여러분 근데 지금 뭔가 오류가 난거 같지 않아요? 지금 왼쪽만 들리는데? 아까 한쪽 귀를 달라고 그래서 한쪽이 안 들리는 게 정상인 거야? 어머 소름 뭐야 이거 다시 불러오게 해도 내 상태는 그대로인 거야? 허어 뭐야 소름 끼쳐 어떻게 해? 그럼 뭐야 뭐야 어? 그리고 여기 막 막 그 신체 파편 같은 거 놓여있던 것도 불러오게 하니까 없어졌어 일단 어?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계속 오오이 이러는데 왼쪽만 들려서 굉장히 불편해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오른쪽 눈을 나한테 달라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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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눈이 없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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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볼 거야 안 봐 어 어 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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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오른다 지금 계속 오른다 네 네 네 네 아니 뭐 언제까지 쫓아요 졸아있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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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아 아 근데 또 또 궁금해 내 오른쪽 눈을 뺏기면 그럼 오오오오오오오 오른쪽이 안 보이는 건가? 헉 하면서 그냥 갔어 참 자 아 애들의 사지가 또 계속 보이구요 나아간다 안뇽 나아간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아니 얘 아까부터 자꾸 왜 이렇게 카메라에 부딪혀 좀 꺼져 제발 옆에서 서성이지 말고 아 근데 계속 왼쪽만 들리니까 되게 불편하네 머리가 긴 여자가 있다 질겅질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뭘까 덜렁다크 사슴고기? 어? 이번에도 뒤돌아 봐야지 이거 못 참죠 레츠고! 엔딩 포 길동무 머리가 긴 여자가 있다 어... 어... 어어 와 그림체 그 진짜 진짜 살벌하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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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 이렇게 가면 뒤를 안 돌아봐도 죽을것 같은데 어어 이상한 소리네 어 쫓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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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일본어를 완벽하게 해석은 못하지만 제발 뒤돌아 봐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거지 내가 니 어머니야 아! 아! 뭘! 아니! 잘못 눌렀어! 뒤돌아보지 않는다일 줄 알았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게임오버 기만 속았다 다시 꺼져 내가 니 어머니야 뒤돌아보지 않는다 안 눌를끈 왔다 풀가나무 문 절의 문은 묵직하고 단단해 보인다 나무가 가득하고 뿔도 빽빽히 자라 있다 등롱 등불이다 아직 불을 켜지는 않았다 본당 절의 본당이다 멋지다 계단 본당으로 이어지는 계단이다 참뱃길 본당으로 이어지는 참뱃길이다 나아간다 여기 또 누가 계시네요 할머니 할머니가 있다 세전함 세전함 세전함이 있다 오늘은 돈이 없는데 어른이야 이제 살았어 자니 뭐야 오른쪽 오른쪽으로 할머니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어 뒤돌아보면 안되니까 조심해야돼 아 오른쪽에 길이 있구나 집이다 빨리 돌아가고 싶어 저.. 저게 니 집이라고? 다 무너져가는 집인데? 집에.. 집에 현관이다 조금 부서져있다 뭐야 집이 왜이래 들어간다 헉 뭐야 뭐..뭐..뭔가 나와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이제 무리라고 생각해 너밖에 안 남았으니 말이야 다들 탈락해버렸어 뒤돌아보거나 왔던 길을 되돌아오거나 포기하거나 나는 이상한 것에게 홀려서 끝장나버렸어 다들 니가 오는걸 기다리고 있었어 너랑 놀고 싶대 누군가 마중올 때까지 계속 여기에서 놀고 싶다고 하네 같이 놀아줘 그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테니까 놀이에서 지면 거기서 끝 끝이 뭐냐 그게 뭐냐만 말이야 내가 너를 뒤에서 계속 감시하다가 혹시라도 니가 진다면 이렇게 말이야 얼굴을 붙잡고 말이지 해 해 해 해 나온다 나온다 언제 나오든지 알고 있으니까 별로 무섭진 않네요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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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악 우와 깜짝이야 씨 우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자 내가 뒤를 보고 있는 사이에 이쪽으로 오는거야 돌아보는 동안은 움직이면 안돼 내 어깨를 터치할 수 있다면 너의 승리 어케 오케이 하니 오오오오오오 으이 오케이 따르마쌍가 고런다 따르마쌍가 고런다 따르마쌍가 고런다 아 이거 숨죽이게 되네 좀 가 좀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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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터치 안해 오케이 이정돈 껌이지 뭐 귀신 사천왕이야? 나아간다 여기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쟤 그만좀 치라고 해 학습능력이 없어? 정비백기? 여기가 빨간... 어? 뭐지? 하얀색 울리지 말고 하얀색 울리라며 이거 잘못 읽었나? 다시 잘 읽어볼게 여기 왼쪽이 빨간 오른쪽이 흰색 빨간색 울려 빨간색 울리지마 빨간색 내리지 말고 빨간색 내려 빨간색 울려 와 빡세다 이거 나도 재밌었어 나간다 나간다 왜 이런건 자막처리 안해주셨어요 뭐라는건지 모르겠어요 얘는 왜 팔이 3개야? 편하겠다 너 아 깜짝이야 가고매 가고매 십어 내가 1번 내가 2번 내가 3번 내가 4번 잘 기억해둬야 해? 이 뭔... 야바이야? 눈을 찌붙네 せーの 가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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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알아? 몇 번 루에 아 아 아 목소리를 듣고 해야 되는구나 아 와 미... 미쳤는데? 가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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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크 1번 버크 2번 버크 3번 버크 4번 버크 1번 버크 2번 버크 2번 여자 목소리 버크 3번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 버크 4번 약간 성숙한 목소리 7번 오케이 노 허스키한 목소리 3번 훗!? 뭐야 한번하고 끝이야? 좀 더 해! 재밌는데! 안돼! 보내지 말아줘! 전부 이기고 말았네 그렇게까지 나아가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안돼 너만 그리로 간다니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방해해 주마! 떨쳐! 나아간다 나아간다 뛰어 켜 이놈아 아 내 입술은 내가 지킨다! 하지마! 너 입냄새나! 이제 나아간다가 나아가지 않는다 막 이런걸로 바뀔 수도 있어 잘 보고 눌러야돼 아아아아아 아아이 좀! 좀! 아아가 나아간 나아간다 아아 후웅 어! 저 누구야? 방금까지만 해도 내 모가지 꺾으려고 하던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포기나 믿겠다 바로 나아간다 나아간다 근데 뭐 나아간다 이거 안 누르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치 무조건 나아가야 되네 와 진짜 넘어가고 싶어졌어 갑자기 나 방금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거든 여기엔 우리가 있어 이러니까 진짜 너무 가고 싶어졌어 너무 좋아 왜 돌이 만세 안녕하세요 손을 뻗, 뻗, 뻗어야겠지? 어 안 뻗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궁금하네 어? 어? 뭐야 어? 지, 진짜 속았어? 질뻑이다 질뻑이 내 손도 같이 녹고 있어 뭐야 이게 끝이야? 뭐야 이게 끝이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방금 방금 뭐지? 방금 뭐지? 어?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 길을 돌아가라고? 이제 다시 백해서 돌아갈 수 있어 이 할머니도 이 할머니도 게임 클리어 이어하기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까? 손 잡지 말아보자 일단 난이도 변경하지 말고 자 다 왔어 이제 코앞에서 손을 안 뻗고 가만히 있어볼게요 손을 안 뻗고 안 뻗어도 죽을 것 같은데 아 뒤돌아보면 어떡해 아 뒤돌아보면 어떡해 하하하 좋아하네 흠 이런다고 해피엔딩이 되진 않는 거 보니까 저 여자아이를 잡고 같이 녹아내리는 게 해피엔딩인 거 같아요 그죠? 약간 이게 돌아가는 길이라고 써있지만 부화하는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화하는 과정인 건가? 아 정자가 난자 만나러 가는 길인 건가? 아까 마지막에 봤던 그 여자아이가 난자고 내가 정자일 수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주변에서 봤던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팔다리가 잘려 있거나 막 더 나이거나 약간 좀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정자들 그렇게 좀 불량인 애들은 다 탈락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돌아봤을 때 나를 막 잡아 먹으려고 했던 걔네들은 다 백혈구인 거지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게임 자체가 너무 난해해서 내가 그냥 생각을 좀 해봤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할머니는 할머니는 모르겠어 할머니가 그 난소 있잖아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난소의 방향을 알려주는 뭐 그런 친구 아니었을까? 진짜 어거지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근데 내가 해석한 게 맞는 거 같긴 해 정자가 난자 만나러 가는 길을 좀 공포스럽게 표현한 그런 게임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척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을 하셨을지 너무 궁금하니까 혹시나 다른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래요 자 카헤리미치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가 종료